자, 이현아 출발! 자, 이현아 출발! 자, 이현아 다성국 와! 아, 부럽다. 영복 스니츠! 나도 이제 끝! 원래 찜질방 오면 야, 내가 빙수 먹어야 되는데. 빙수야, 밥, 빙수야. 왜, 장벽이 배고파? 야, 계란 맛있다. 야, 간식 이거 가지고 되겠어? 응. 찜질방 했으면 제대로 밥을 먹어야지. 우리 게임도 했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밥이 어딨어? 밥이 어딨어? 밥 저기 있어. 야, 밥은 뭐 쉽게 줄 거 같냐? 밥은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아, 이거 팀 미션 초성 퀴즈인데 순서 이거 괜찮아? 네. 잘. 오케이. 리노 형 전에서 딱 끝나겠다. 가자. 해보겠습니다.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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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 고고. 좋아, 넘어가. 맞아, 넘어가. 고고가 되잖아. 광고. 오. 끼기. 고기. 아허, 기강. 오. 경감. 객기. 오. 혈란은 음식 뭔데요? 라면. 라면인 건가. 렛츠고, 렛츠고. 빅 빅 빅. 또 기억이. 왜 이렇게 기억이 많아요? 기억, 미음. 기억, 미음. 기억, 미음? 기억, 미음. 시작. 고명. 고명? 와우. 10, 9, 8, 7. 아 맞네. 그만. 범위. 어로? 범위도 있어. 가마. 기미. 응. 기마 했어? 안 했어. 기마. 오. 오. 가면. 보빈. 오. 한 번부터요? 뭐가. 하하하하. 갈게요. 모과. 에잉. 모기. 하하하하. 면기. 먹금. 무기. 킥킥킥킥. 잘한다. 매기. 매기. 마감. 오. 마감. 미쳤다. 미쳤다. 아 이영뽀. 미쳤다. 망고 망고. 망고. 오. 너무 쉽잖아요. 병 아니구만. 이영뽀 미쳤다. 나 뭐하는 거야. 나 이제 이게 빨리빨리 해야 될걸. 라면. 획득. 와우. 제육볶음. 시옷. 디귿. 디귿. 시옷 디귿. 속담. 식당. 오. 엘렉스. 속도. 아 속도. 속도를 올려. 삼디 선배님. 삼디는 안 되지. 야 삼디는 안 되지. 아 왜 왜 왜. 수. 수. 수도. 수도. 성당. 오. 소당. 수당.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아 이제 반대로. 디귿이옷. 단서. 단수. 아. 당수. 아. 아. 당수. 당신. 아. 독서. 오. 아. 독살. 독살. 동서. 동서. 동생 동생. 아 동생. 두상 두상. 너무 야깠어. 이제 새 글자 가시죠. 노래와 댄스까지요. 어차피 저 옆에 가수일거야. 추어탕. 추어탕 와야 추어탕 맛있겠다. 나 추어탕 한 번도 안 먹어봤어. 아 추워. 뭐야. 미쳤다. 저게 노래 가사에요. 미쳐도. 미쳤다고.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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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다. 미쳤다가. 미쳤다가 기억실. 거기에 있어. 거기에서. 아니 노래 제목이 아니다. 그치. 노래 가사. 우리 노래 아니죠. 아니 근데 이거 가수라도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친. 가수라도 알려줘. 미친 놈이 이겼던 날. 마침. 다과가. 마침 다과가.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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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쉬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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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진짜 어렵다 이거. 그런 거 어려운데요? 야 일단 맞춰보자. 우리 할 수 있잖아. 미쳤다. 고귀. 미친다. 아니 고귀한. 와 나 이거 이영시오 리오 이모티콘으로 밖에 안 보여 지금. 힌트 없어요? 어 힌트. 누구 노래인지만 알려주세요. 아 저 게임이 참. PM 형들이겠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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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도 곱게. 곱게. 아쉬워구. 저요? YG가 생각보다. 아 우리 회사 우리 회사 우리 회사. 아 우리 회사야? 무슨? 엑스디너리 히어르즈 아니야? 아 미칠듯. 고귀한. 감기 없이. 미칠듯. 미친듯 감기. 앞에 한 글자만 알려줘요. 맨날 앞에. 우영. 우영 형이네. 내가 챌린지를 쳤다고요? 나 걸그룹 밖에 안 쳤는데? 우리 회사 아티스트 아니에요? 아 우리 회사 아니래. 우리 회사 아니에요? 연준이야? 마취 된 것 같아 손오공. 딴딴딴. 딴딴딴. 마취. 마취 된 것 같아 손오공. 야 진짜 왔네. 마취 된 것 같아 손오공이네. 미안해 찬아. 추어탕 실패하고 다음 거 가시죠. 넥스트 문제. 근데 어쨌든 이런 약간 포인트 될 만한 그런 문장들인 거죠? 아 오케이 나 이제 접근도 쉬워졌다. 아 이제 알았다. 아 워만. 아 몸풀기 몸풀기. 이제야 내게 민호 다시 왔는가? 다시 왔는. 힌트 있나요? 기만해. 아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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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렴 가사라고? 이제. 이거. 이것도 이모티 컷이라고 해요. 이게 후렴 가사라고. 아 잠깐만. 이제야 난 가만히 다시 오는가. 이제야 난. 이제야 난. 이제야 난. 이제야 형사. 아 뭐야. 뭐야. 스키즈 노래면 엄청 많은데 노래? 우리 노래면 더 어려운데? 어 야 근데 이것도 이거 띄어쓰기 아니야? 이게 띄어쓰기 띄어쓰기. 이거 GO 아니야 GO? 그래요? 와. 어. 근데요? 야 진짜 어렵다. 야 우리 타이틀곡? 뭐지? 왓두. 메인. 왓쥬 왓지 게니. 우흐에던. 왓쥬 왓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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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한 중어만 있는데 싸진 없잖아. 꾸령. 꾸령? 야 이번 신곡 뭐야? 뭐였지? 몰록한 맨. 맨. 아 특. 여. 여. 여짐 왓니! 형아니! 무슨 하는가 이런거 없어? 수록곡이야. 무슨 앨범이예요? 단체 댄스가 있었다면 수록곡인데 댄스가 있었다고요? 이지. 이지 아니면은 도미노야 이지 아니면 도미노 아니면은 한 번 같다하면 도미노. 근데 후렴 보다 sun도미노 도미노. 한 번 같다 하면 도미노. 이게 어 뭐야 보면 데여? 알잖아 널 가만히 들 수 없는가 아 어렵다 알잖아 널 가만히 들 수 없는 걸 다 틀리고 있는데? 그러네 사비에 한국어만 있는 노래가 많지 않은데 아니 왜 이렇게 못하냐 진짜 너무 못하네 한 번 더 해볼래요 돈가스 버렸어 미역국 미역국 가자 라브라함은 시원한 명계야 러브 미 라이크 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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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 미 라이크 데트 상민이 대표로 가자 한거 뭔데 잠깐 보습시간 있겠습니다 아 파이브 아 러브 미스 미스 고 하고 여러분 엉덩이 뒤로 빼주세요. 노래해주세요. 엔딩 포즈는 각자의 개성을 넣어주세요. 이게 엔딩 포즈야? 서창빈의 엔딩 코드. 성공! 하나 더 해, 하나 더. 추락, 추락! Let's go! Let's go! 아! 팝팝П 터지고 그냥 숨추자 따 따 따 따 팝팝 파 어 따 따 따 팝팝 팝 아 자, 5, 6, 7, 4 팝팝팝 터지길 원해 팝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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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팝팝 노출하고 얘기 안 했잖아 자, 다음 돈까스 가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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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라 어디 저거? 놀이 구구까 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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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정답!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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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 노래가 나와 와 개꿀 우와, 방창하기 좋다 우와 우와, 방창하기 좋다 5, 6, 7 개꿀 개꿀 좋은 날 뭐가 더 필요해 개꿀 개꿀 네 걱정 안 하면 날아갈 거야 어디냐 잘 먹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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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잘 먹겠습니다 차은이 형, 차은이 형 돈까스 잘라 밥상머리에서 뭐 하는 짓이야 니가 잘라 와, 맛있다 와, 맛있다 야, 주어탕 맛있다 이야, 맛있다 잘 먹겠습니다 와, 하나, 맛있다 야, 이거 먹어봐 야, 처음 먹어봐 날 먹어도 되는 거지? 추어탕 와 아, 기가 막힌데? 추울 때 먹는 거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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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요 아, 추워 야, 돈까스는 찍먹이다, 부먹이다 돈까스는 부먹이지 나가 받아줄 생각 없어, 나가 현진이, 같이 먹어야지 아, 이리 와 뭐가 미꾸라지야? 미꾸라지가 갈아져 있어 아, 맛있는데? 맛있지? 피카츄 뭔지 알아? 옛날에 500원이었는데 여기 얼마나 하냐? 이거 한 천 원 할까요? 아, 나 근데 피카츄도 무슨 배달의 민족인가 거기서 봤는데 한 2,500원 했던 거 같은데? 다르지, 많이 올랐지 너무 비싸다 원래 문방구에서 파는 게 제일 맛있는데 나 어렸을 때 피카츄 엄마 원래 먹었거든 엄마가 블랑칩 먹는 거 싫어하셔가지고 원래 블랑칩 안 먹다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먹었는데 어릴 땐 입가에 묻힌 것도 모르고 먹어가지고 엄마가 너 솔직하게 말해봐 너 오늘 뭐 잘못했어야 했는데 까먹어도 잘못 안 했어 너 입에 묻은 거 뭐야? 먹은 게 죄는 아니잖아, 라고 하지? 좀 똑똑하게 나갈 거야 아직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맛있어? 응 먹어봐? 먹어봐봐 진짜 먹어봐 맛있어 딱 하나 하나 드립, 드립 딱 하나 하면 안 돼? 뭐라고? 가지가지 한다고?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아재개그를 쳐도 내가 아재개그를 쳐요라고 약간 느낌이 드잖아 이 형은 진짜 그냥 개그치는 거 같아 내가 아재개그를 하나? 형은 그냥 아재개그를 노린 거 같아 그냥 줏대 이을 무언가 만드는 사람 같고 근데 너 말할 때 입술 되게 예쁘다 착하잖아, 진짜로 어 어 누구야? 아 이혠아, 이혠아 네가 맛있어 됐어, 말하지 마 이름을 틀리고 자빠졌어 몇 번째야? 이혠이 강해졌다 되게 이혠이 이제 다 컸어 형들 그냥 됐어, 말하지 마 이혠아 넌 그래도 아니야 오늘 제일 웃겼던 사람 누구야? 난 이혠아 난 이혠아 뭐가 웃겼어? 티켓 자 릭스 모나 뭔가 오늘 아침부터 시작부터 뭔가 웃겼어, 그냥 아, 그래? 아니, 넌 실패한 줄 알고 나도 시켰고 내가 물어봤잖아 너 뭐야? 그래서 어디서 시켰어? 그래서 했는데 나도 똑같이 그냥 가는데 결론 내가 너가 실패 안 하고 릭스 이거 아, 뭐야, 뭐야 그래서 너가 오케이, 오케이 질문을 하면은 우리 옷 들어있는 키잖아 맞아, 맞아 어쨌든 내가 마지막까지 아, 남는 거구나, 오케이 내가 평소에 썼던 귀걸이 색깔 뭐야? 나 숭민 창빈 금색, 금색 아, 잘 먹었습니다 은색 아니었어? 은색이야? 나 은색인 줄 알았는데 아, 나 금색인 줄 알았는데 아, 나 금색인 줄 알았는데 아, 잘 먹었다 자 아, 얄미워 아, 어느 방송에서 내가 먼저 파란 머리를 보여줬죠? 저요, 저요, 저요 유뱅? 맞어 어, 맞아? 잠깐, 너무 쉬운데? 14, 14 무슨 TMI가 없니, 너는? 너, 너, 너 야, 두 번째 문제 뭐였어? 너 가, 빨리 퇴근해 두 번째 문제 뭐였어? 퇴근해 퇴근해 야, 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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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 퇴근해 빨리 퇴근해 빨리 퇴근하겠습니다, 안녕 퇴근해 퇴근해 야, 시끄러, 시끄러, 시끄러 어, 지금 입고 있는 속옷 색깔 퇴근해 이름을 말하고 가야지 퇴근 그지, 그지 이름을 말하고 해야 돼 검은색 맞아요 야, 퇴근해 밥 먹지 마요, 퇴근해 그만 먹고 퇴근해 어우, 더 나 아직 먹고 있거든 아, 이건 몰랐지 잠깐만, 국물 한입만 먹고 갈게 최근에 택배를 시켰는데 택배기사 이름은? 이런 거였잖아 내가 어제 시킨 택배가 몇 시에 왔을까? 빨리 퇴근해 최근에 시킨 것은 뭘까? 그러게, 뭘까? 방찬 방찬 배달 음식 땡 최근에 시킨 건? 택배 택배, 근데 그 택배에 뭐 택배를 시킨 거 맞잖아 아, 진짜? 아, 그럼 힌트 줄게 뭐 피부에 대해서 쓰는 리노, 로션 땡 아이엔 클렌징 폼 땡 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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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야, 너 뭐야, 왜 클렌징 워터 땡 현진 이거 뭐야, 스킨 스킨? 아니야, 땡 아, 방찬 선크림 땡 리노, 화장솜 땡 이거는 피부에 뭐가 올라올 때 현진 트러블 메이커 땡 여드름 연고 비슷한데 또 연고는 아니야 아, 여드름 젤 땡 여드름 크림? 땡 그냥 여드름 여드름 맞는데 여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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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럼 땡 땡 여드름 로션 땡 땡 여드름 크림 땡 당부해, 당부해 아 이게 돼야 여드름 패치 패치 예스 뭐라고? 아, 여드름 패치 두 분 동안 여드름 제일 많이 얘기했어 여드름 톡 여드름 톡 자, 20, 25일 오케이 아, 빨리 가 빨리 하네 나는 태블린 인사를 가슴으로 하지 자, 다음 음... 어제 먹은 디저트 어제 먹은 디저트? 현진 브라우니 아이엔 아이스크림 예스 야, 댄스 한참 뭐 하냐 예스 댄스 한참 뭐 하냐 아이고 아 안녕 오케이 내가 어제 입은 후드 색? 리노 파란색 정답 내가 뺏어 입었거든 25 자 그럼 난 뭐야 난 먼저 맞춰야 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레츠고 어제 신은 신발 그 검정색 어, 맞아? 검정색 그 여기 이렇게 줄무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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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거 그거 맨날 신는 거 맞아 맞아 알지 그게 맞네 아우, 잘 먹었다 레츠고 저희는 퇴근합니다 퇴근 시원해 뭐야, 식혜 어디 있었나? 먹을래? 식혜 한입만 주라 조금만 안 먹어 어디다 아, 뺏어 먹은 거야? 네 쪼두 있어? 아, 그냥 끝!